이야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다시 새살림을 꾸려야 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도 블라인드 사수풀이로 가지고 왔는데요 emia 알겠습니다 일단 생년월일 한 번 불러주세요 네 올해 70년이면 경수생 개띠네요 그쵸? 경수생 개띠가 내년에 조금 이제 좋은 일도 행제가 들어오면서 악재도 같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해라서 조금 비일비재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 한번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데 일단은 경사는 났고 이 여자분이 나이 차이가 좀 나나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이 집안에 합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자기 집안을 등지고 나와서 다시 새 살림을 꾸려야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형태가 사실상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뭐 지금 사실상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 나온다? 아니 이거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형태? 뭐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가족 간의 원만한 사이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이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남자분 입장에서 자식의 운이 조금 약한 운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자식의 운이 그렇게 강한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자녀 계획을 세운다 하시게 된다 하면은 좀 꼼꼼한 자녀 계획이 꼭 필요하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산을 하거나 그런 소식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간제수? 그런 것도 좀 송사의 일이 좀 휘말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어준 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는 이분 입장에서 이겨도 손해, 줘도 손해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간제수 자체가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서 뭔가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제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의 항방이 내년에 좀 결정이 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번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장기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하시니까 이건 좀 오래오래 두고 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집안에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제 아까 드리게 될 며느리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 가족들 간의 풍파가, 시비풍파가 많이 드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집안에 누가 이렇게 유산 같은 게 내려오는가? 아무튼 큰 재물수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땅 나누고 건물 나누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처럼 좀 안 좋은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잘 쓰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 부모님 자리가 안 좋게 들어와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지만 좋은 팔자인데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형태였다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내 운기가 눌려가지고 내 처신이 내 사주 팔자대로 흘러가지 않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무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횡재수와 안 좋은 운이 애군이 같이 따른 형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공인이라면 굉장히 세간의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닐 거예요 일단은 좋은 일로 박수도 많이 받을 거고 안 좋은 일로 위로와 격려의 말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셔서 무탈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